아.. 아깝네.. 바다가 나오길 바랬는데.. 게임을 하다가 이제 또 알게 되는게 소라카가 바닥을 깔고 바닥이 없어지기 전에 바닥이 차요 요술 바다를 섞어가지고 대천사도 줄 수 있을 만큼 주면 그냥 무한 바닥이지 않을까 야..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일단 바다는 좀 갈겁니다 바다는 좀 갈거에요 그래.. 곧 모아야돼 일단은 그리고 소라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1성일때는 3초 2성 5초 3성 7초거든요 2번 깔고 7초인데 4초에 한 번씩 바다 만화차지 대천사 하나만 들어있으면 20차있지 평타 때리지 4초에 2번씩 바닥을 까는데 그게 7초짜리 바닥이 깔리는거죠 연운이 없다고? 오직 연운만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정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수꾼을 주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얘는 일단 바수꾼도 뚫고 좋지 못 잡으면 슬프니까 알겠죠? 잘 버틴다 엄마 아 없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장난 빠는 결과인가 이거 오 소라카 오 우리의 꿈과 희망 소라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와 뭐여 이거 얘한테 다 놓았나? 슬슬 리롤 돌려가지고 나오는 애들 모아서 갈 수는 있는데 돌리죠 얼씨구? 세문 안나오고 사람만 나오면 이것도 아 다 부실없는 짓인데 바다 한번 빨리고 아 가만히 있어 바로 아이씨 근데 졌다가 하면 아니지 그그그 친구야 그래 아이고 아직은 약해 뭐야 왜 뒤를 이런건가? 와 사바다다 일단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하나씩 자네가 맞으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사바다가 되는 순간 마나 차는 건 확실히 좀 쓸만한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15랑 30은 차이가 확실히 나요 이게 가능하지 이게 이제 스틸을 좀 올릴까? 토라카가 이제 자 4초면 마나가 차서 이제 이짓거리를 시작을 할거거든 하필 저놈한테 들어갔거든 자 또 저놈한테 들어갔거든 어? 뭐야? 이걸? 이성을 만들어야 될거 같거든 자 시작하자마자 바닥 깔는데는 역시 연운 두개는 꼭 필요한거 같아요 굳이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거는 대천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이게 또 방법이 그게 있어요 대천사가 아니라 루덴을 두개를 깔면요 스킨 두번이라 루덴 두번 나가거든 4번은 시원하게 갈기고 시작을 하는데 루덴 하나가 지금 150 두개하면 300 루덴이 600 그러면 이따 천알포이 일단 하나만 혹시나 또 아 안되나구나 아 이렇게 해야되나 자 자 자 바닥 바닥 이렇게 두번을 깔아요 여기에 뭘 더 넣느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나도 당했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팡이 나오면은 루덴 두개로 그냥 만약에 허리띠가 나오면은 대천사에다가 모렐로를 가는거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가는거에 맞는거 같다 자 바닥 바닥 광역딜아 광역딜이긴 해서 또 이게 완전 망통딜은 또 아니긴 해 보면 또 완전 먹통딜은 아니에요 아닌한건 위험한데 이거 팍 팍 아까도 이러다가 저 지시 뭐야 이거 잠깐만 자 각이 보이면 날아야지 죽으면 억울하니까 갑니다 바닥 자 결국 바라고 있는건 이 바닥이 이렇게 미친듯이 깔려가지고 상대편 스킬을 봉인한 다음에 나는 내가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는건데 그걸 위한 그 다음 아이템 칼랄부리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이젠 끝났습니다 요노는 다 나왔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입 닥쳐는 가능한데 비비려고 하는 놈들 웃기지마라고 그냥 자 오케이 자 이러면 이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레버까지 해버려서 판을 깔아줍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닥 두번 까는 판을 깔아줘요 자 그럼 나머지를 이제 뭘 주느냐 자 바닥 두번에 와 그래 바닥 두번에 루덴 두번 터지고 소라카 와 소라카가 바보 만들기 플러스 딜도 다함 이성이라는거지 어 잠깐만 얘 실택 안되지않나 삼성 안놓을거 같은데 왜 얘한테 몰았지 내가 자 시작하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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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로 시간을 끌어놓으면은 베이거가 아 반갑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사실 지금 후회 중이거든요 왜 내가 얘를 이런템을 주나 얘한테 몰아주는게 맞지않나 만능같은거지 만능같은거지 안 뒤지고 마무리까지 해야되지 시작 뭐해 바닥이나 두번 깔지 빨리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바닥 두번 하나 둘 발사 발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심가자 버텨야 되니까 여기서는 30원정도 모은다고 생각하고 계속 갈게요 시작하면 바닥을 깔아야죠 그렇지 확 확 확 확 확 발사 발사 어 졌다 발사 발사 하하하하하하 발사 발사 빨리 쏴! 아니네? 자 다 돌려서 이거 그냥 만듭니다 이제 바다! 잡아가자 자 입 닥쳐 소라카 완성! 그 다음 뭐 해야되나? 돈 모아가지고 육받아 만들어가지고 자 이런 마법댁은 FUCK YOU! 자 한 대 더 치고 나면 마나 들어오죠? FUCK YOU! FUCK YOU! FUCK UP! 어? FUCK UP! 삼성한테 주는 것이 맨 YOU! SHUT UP! SHUT UP! FUCK UP! FUCK UP! 마더! 마더 딜 굉장해요 엄마 초반딜! 초반러시 아니 그래도 해야 하나가 낫겠다 신도 쓰이던 것 같은데 랄랄랄랄라 한 번에 못 끝낼 수 있으니까 권력 이양 준비 FUCK UP! 오우! SHIT! Yang 위 cause 용 오! 오! 잠깐만! 어우 그래 지를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진짜 지를 한 발 만onas 어어! 졌다 아까비! 이건 제가 너무 별 생각없이 방심해가지고 지금 좀 아깝게 해나보니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셧더팍업 소라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